나를 시켜봐, 시간대라도 나를 시켜봐 사람하나는 무조건 무조건 네 말에 움직이는 내 모습을 봐 움직이는 내 모습을 봐 넌 이렇게 간절한 나 몰랐으면 이렇게 너 사랑하는 마음은 무조건 영원할 거야 내가 싫어할 때 말은 나죠 언제든지 달려갈게 바베도 좋아, 바베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갈게 사람은 우리 딸을 누나면 처음에 웃긴 것 같지만 사무실이 나를 불러준나면 무조건 영원할 거야 사무실이 나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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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